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사이 도내에서 3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가 227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강릉에 사는 30대 이모 씨와 이 씨가 접촉한 30대 최 모 씨가 양성으로 판정된 데 이어 오늘 이 씨의 또 다른 접촉자인 30대 권 모 씨가 원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권 씨는 지난 6일 강릉에 있는 음식점에 들렀다가 이 씨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권 씨의 접촉자로 분류된 남편과 강릉의 권 씨 어머니는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227명으로 늘었습니다. 화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8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와 2.1km 떨어진 양돈농가에서 어제저녁 바이러스 양성 판정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을 위한 실효체 취중 2마리가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농가 사육돼지 1020마리를 대상으로 긴급 살처분이 진행됐습니다. 강원도는 화천과 철원, 춘천, 인재, 양구 등 인근 114개 농가에서 10마리씩 모두 1140마리를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화천 양돈농가 두 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연달아 발생한 가운데 강원과 경기 지역 양돈농장과 축산시설, 축산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하루 더 연장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시 이동 중지 명령 기간을 내일 오전 5시까지로 24시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춘천과 철원 등 접경 지역과 인접 지역 8개 시군 양돈농가에 대한 정밀 검사와 함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차단 방역과 소독 등 방역을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원주 불온 일반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진입도로가 완공된 지 10달이 넘었지만 아직 개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일부 구간에서 발생한 하자보수 책임을 놓고 원주시와 시공사가 책임 공방을 벌여왔기 때문입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문막과 불온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불온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도로 2015년 2월 착공해 지난해 말 4km 진입도로 개설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국비 4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덩달아 주민들도 교통 편의를 기대했는데 공사가 끝난 지 10달이 넘도록 개통은 감감무소식입니다. 빨리 해가지고 개통을 시켜야지. 그 이쪽쪽에서 그 안에 농사 좀 짓는 사람들 상당히 불편한 거 있어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하차도 구간입니다. 이처럼 기존 고속도로 밑을 뚫어 지하차도를 만들었는데 시공 후 균열과 누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원주시는 이를 공사 하자로 보고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했으나 시공사는 하자가 아닌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름이면 끝날 보수공사가 수개월째 지연됐고, 겨우 협의점을 찾아 지난달 말 작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현장의 일부 구간에 보수공사의 필요성이 제기돼가지고 현재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는 이제 10월 중으로 임시 개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로 잘잘몸만 따지다 허송 세월을 보낸 꼴인데, 도로 개설 효과를 보려던 불온산업 단지는 현재 저조한 사전 분양률로 공사가 중단돼 폐허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정선 민둥산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억새의 군락지지만, 개체 수가 계속 줄어 고민입니다. 최근 주민들이 토종 억새 복원에 직접 나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전국 5대 억새 군락지인 정선 민둥산입니다. 가을 차리면 6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은빛 물결의 억새 꽃밭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듭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억새꽃 축제가 취소됐는데도 일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억새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고, 외래존까지 퍼지고 있어 고민입니다. 정선군이 억새밭에 불로키를 하는 등 증식에 힘을 썼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민둥산의 토종 억새를 되살리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발벗고 나섰습니다. 올해부터 주민들은 토종 억새인 참 억새 씨앗을 채취해 농장에서 묘목을 키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민둥산에 묘목을 옮겨 심을 예정인데, 지금까지 성장 상태가 양호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토종 억새의 증식이 성공하면 주민들은 마을 곳곳도 억새를 주제로 도시 재생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기엔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나서 주민들과 손을 잡고 연구 용역을 마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억새 군락지의 명성을 확고히 하고, 도시 재생까지 이뤄내려는 주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독감 백신 유통 문제로 잠정 중단됐던 독감 예방접종 사업이 모레부터 재개됩니다. 질병관리청은 화요일인 모레부터 만 13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르신의 경우 만 70세 이상은 오는 19일에, 만 62세에서 69세는 오는 26일부터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보건 당국은 중고등학생들의 등교 재개와 집단 생활로 인한 독감 발생 위험을 줄이고, 수능 전에 면역이 생길 수 있도록 어르신보다 중고생 접종을 먼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